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과의 민원상담의 날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장과 민원상담의 날은 공주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생활 속에서 겪는 시민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시장은 지금까지 총 196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해 인허가, 도로사면 위험요소 제거, 도로개설 등 다양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